이제 너무 맛있어 그럼 우린 언제 어른이 있는 거야? 아, 큰일났어요. 빨리 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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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버지!!!! 아버지~~ 저희 아버지입니다. 댓글에 아빠 대체 몇 년생이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67년생입니다 사고 안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정년기에 가신 거 맞죠? 맞습니다 29살에 결혼했습니다 어? 그래? 그대는 허니는 베이징입니다 정말 정말 TMI다 안녕하세요 저쪽에 쌓여있는 게 지금 이제 보내드릴 건데요 뒤쪽에 있는 게 우선 40개를 쌓는 거거든요 원래는 20분만 뽑으려고 했었는데 손 크게 빠지셔가지고 아빠도 쏘는데 저도 조금 더 보태자고 해서 50분을 선정하게 되었어요 우리 딸을 좋아하는 구독자한테 이 아버지도 강하게 쌓여있지 간단한 묶어 한 줄은 저희가 인쇄를 해줘요 어머 진짜요? 아무 생각나요 아빠 빨리 좋은 묶어 생각해봐 빨리 그 찬스를 놓칠 거야? 그렇지? 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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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입니다 한 번 더 포장해서 다시 말주세요 가고 싶었던 데가 있었는데 아빠랑 가려고 해요 그게 어디죠? 캣모아 90년대생이라면 진짜 다 아는 카페거든 되게 많았어 지점이 근데 이제 뭐 세월이 흐르고 그러면서 되게 많이 없어진 거야 몇 개나 남아있지 보니까 전국에 딱 8개 남아있네 15분 20분 거리에 있어가지고 아버지랑 가보려고 합니다 저기 2층이야 캣모아야 와 진짜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와 대박이야 우리들의 쉼터 캣모아 15년만에 와보는 잠깐만 잠깐만 여기 메인 자리가 있다고 세상에 이렇게 어느 사이에 이렇게 바뀐 거지 지금? 아버지 아버지 여기 앉아야돼 여기야 여기 여기 더워도 참고 앉아야돼 여기야 세월이 아주 그대로 느껴지는 캣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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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수 하나 준비 아직도 식빵 리필 있나요? 아 식빵 리필 이랬잖아 아우 바꼈어 살짝 바꼈다 아버지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야 대박이야 우리 90년대생 구독자님들 눈물 좔좔 흘릴 캣모아 빙수입니다 이게 맛은 그렇게 막 맛있지 않을 거야 근데 나에게 향수가 담겨있는 음식이라고 실험 맛으로 먹는 그게 아직도 여전하네 건강하지 않은 그런 그대로야 이거를 이렇게? 맛있네 맛있지? 응 지금도 어른 입맛에도 맛있게 느끼는데 애기들한테 얼마나 맛있었겠어 그때 올해 하고 싶었던 소원소치 또 그런 거 있잖아 아 그때 다 썼어야 됐는데 하다가 놓쳐가지고 망해버려서 또 없어졌고 이런 가게가 꼭 있었다고 아 진짜 맛있어 나 아무 생각 없이 아빠 뒷모습을 찍고 있었거든? 아빠 굉장히 엉덩이가 뽀용하게 나왔어 아빠 트레이드 마크 아닌가 네 그래도 많이 빠졌다 체중이 살짝 빠져가지고 안 돼 안 돼 안 돼 줄었죠 지금 김 선생님이 퇴근하고 오셔야 돼서 저 먼저 온 건데 저녁으로 아빠한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육회 저는 평생 아빠 육회만 먹고 자란 사람이라 밖에서 육회를 못 먹겠더라고요 진짜로 보통 서울에서 먹는 육회맛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게 육회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 아무거나 해보라고 멋있는 게 있었는데 에이 아무거나 해 에이 좀 빠져라 이거 에이 괜찮아 그럴까 저희 가족은 모두 음식을 살짝 가라로 하는 느낌이 있어서 이 계량이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체를 써면 아빠는 먹음질스럽지가 않더라고 깍두기처럼 쓰는 거 매운 고추도 아주 잘 깨 아주 잘 깨 한 개 다 들어가? 아니 반 개는 적당하게 아빠 잠깐만 아빠 방금 얼마나 넣은 거야? 한 스푼 한 스푼 정도 절대 한 스푼 아닌 거 같은데 참기름 참기름도 한 스푼 정도 그냥 맵다 볶기다 고추장은 크게 한 스푼 정도네 그렇지 베이커 반국 벌써 맛있는 냄새 나 맛 안 먹으십시오 지금? 응 지금이지 듬뿍 아 빵 맛있지?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우리 아빠가 김 선생님한테 이 육회를 만들어줬는데 너무 맛있어서 급하게 먹다가 급체해가지고 아주 탈모가 난리 났었거든요 저의 사랑인 아빠표 육회입니다 제발 누가 이 레시피를 해서 누가 제발 식당 좀 내주세요 이 배랑 같이 먹으면 환상이라고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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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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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아빠의 칠손 잔치가 있는 날이라서 지금 살짝 급합니다. 나 머리를 묶을까 말까? 나는 푸는 걸 저도 좋아하긴 해. 그럼 풀어야겠다. 응. 풀고 가서 별로 맘에 안 돼 묶어도 되잖아. 고마워요. 그럼 저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살다보니 우리가 칠순잔치를 가네 나름 그래서 선물도 샀어요 어떤 선물을 사야 되나 진짜 하루종일 고민하고 맨날 돌아다니고 하다가 상품권이랑 이거 뭔가 우리가 결혼을 하고 허니징어를 하고 같이 살지만 어른이 됐다고는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주변에서 뭔가 환경이 바뀔 때 큰아빠가 갑자기 나이 드셔서 칠순잔치하고 내 친구가 애기 낳고 이러면 내가 좀 어른이 됐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다시 또 현실을 복귀되면 난 옛날에 고3 때 그 느낌이 나고 나만 그런가? 애가 태어나면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어른이다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지금도 내가 나이가 57만이 먹었다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진짜? 그럼 아빠가 어른이 됐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것도 없어 그럼 우리는 언제 어른이 되는 거야? 지혜를 아버지도 어른이 안 됐고 나도 어른이 안 됐잖아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그게 오히려 낫지 않겠어 그것도 열심히 지혜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어른이 쉬고 행사할라 하다가 허세만 잔뜩 들은다 쓸데없는 허세밖에 안 들어 « 먹방 가방에 얘들아 » « 먹방이 너무 걱정할 때까지 DNS은 아닐까» « 먹방이 병동은 ran 것 같고 stretching every day» « 먹방이 병동은 근처에 그걸 Vault Hunt 안 Constru고 другие» « 먹방이 병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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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동은 습관יע지» « 먹방이 병동을 취재해» « 먹방이 병동으로 병동이 병동에 병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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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동을 막는다» 아아! 오빠! 조용히 해! 질소전지를 다녀와서 가족들이 다 넉다운이 됐어요 옛날에 이런 예능? 유튜브 이런 예능이 있었는데 당신이 잠든 사이? 엄마가 잠든 사이? 그런 느낌?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우리 집의 비밀을 하나 얘기하고 싶어 저희 집은 이상하게 동물들이 많이 날아요 여기 있으면 찾아온 동물들 한번 찍어볼게요 일단은 얘는 제 동생 하루입니다 원래 제가 데려오는데 엄마가 데리고 갔어요 달초를 초하루라고 하잖아 그래서 초원하루를 붙여서 초하루를 했는데 엄마 성실을 따라서 이 하루가 되었습니다 엄청 순해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고양이는 교육이 안 되는 동물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저는 고양이를 처음 키웠을 때 교육 서적을 한 다섯 권 정도로 읽어가지고 애기를 완벽하게 교육을 해놨답니다 하루 이리와 앉아 아니 앉아 손 그렇지 이쪽 손 그렇지 하이파이브 그렇지 배를 이렇게 긁어도 아무 말도 안 해 갈 젤리를 만져도 아무 말을 안 해요 사람을 엄청 잘 따라 새로운 사람도 엄청 좋아하고 사교수장도 저거 그렇지 알아? 그렇지 어쩜 이렇게 애기가 바른지 모르겠어 역시 교육을 하면 되는 건 없다 우와 이리와 롯데 닭 롯데 이리와 저렴하게 지금 재료랑 롯데 능력 대비 롯데 롯데 자, 여기 보고 립서비스 한 번 해. 내 말 알아 듣나 봐. 내 말 알아 듣나 봐. 진짜 한 번 밖에 나가서 피리 한 번 불어볼까 봐. 그 짧은 시간에 완전 동물의 왕국처럼 쓰고 지나갔어. 여기 진짜 바람에 아무도 안 맸거든요. 하단은 참새가 날아가서 손이 탁 앉은 거. 아무도 안 믿어, 제가 여기다가 사진으로 첨부할게요. 일평생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동물들이 잘 따라. 잘 따랐던 거. 집에 오면 꼭 하려고 사온 거. 맞춰봐, 엄마. 이거 뭐게요? 뭘 거 같아? 거기는 열쇠고리네. 밑에 거에 중요한 거, 주인공이야? 하루 털 담는 거. 에잉? 반겼어. 너무 귀엽지? 귀여워. 어떡해. 또 생각 잘했네. 그치? 응. 너무 귀엽죠. sel Sundays은 머리로 하 garment같이 너무 무אל입니다. 하늘나? 되게 귀엽고." 하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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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치즈씨 나 사먹는 거랑 차가운 달라 다 먹었어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엄청 많이 주무셨어요 이렇게 소파가 체질이 맞으시나봐요 서기는 우리 집 소파가 잘 맞고 나는 시댁 소파가 너무 잘 맞아서 저는 시댁 소파에서 잘 자고 천생님 어머니야 괜찮겠어? 저녁이 못잘었어 저녁이 어마어마한 거 같지 않나요? 저는 시댁 소파에 기름을 더욱 뺏어 일단은 시댁 소파가 주신 것 같아요 점점 더 자고 점점 더 잘 자리해 주세요 오늘의 회사는 어디까지든지 점점 더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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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엽다 아빠 김치찌개는 묵은지를 포옥 빼가지고 그 양파하고 같이 양파는 아빠는 버려 버려 아, 맛있겠다 이게 너무 먹고 싶어 어, 사냥아 건물이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하자 제 입맛의 기초가 된 저희 집밥이에요 아무리 집에서 해도 이 맛이 안 나가지고 특별 요청한 김치찌개 바로 이제 밥이랑 한입 먹어야지 저렇게 먹으면서 중계를 해 주신다니까 꼭 내가 아무리 비스터를 하려고 해도 그 맛이 안 나는 요리가 있잖아 이게 진짜... 너무 맛있는데 그래? 밥이 하나도 없네 감겨와가지고 우리 집밥버테가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갔네 응 나한테는 너무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 다른 분들은 안 궁금해하실게 알고 일부러 안 찍은 것도 많았거든 평소에 근데 이제는 좀 알려주시잖아 구독자님들이 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이런 게 궁금하시구나 해서 다 추가하고 내가 원래 요리 안 찍었잖아 요리를 하는 게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어 너무 잔잔하고 요리만 나오고 하니까 재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안 찍었는데 더 보여달라 요리하시는 거 너무 재밌다 댓글 달아주시길래 만들면서도 그때 여쭤봤었어 이게 정말 재밌는 거냐고 댓글 달아다 가면 다 재밌다 해주셔서 그때부터 분량을 늘리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봤어 주변에 아빠 진드지 니가 요리하고 다니냐고 물어봐 아니 다 야맨디 맞아 아버지한테 그런 거 저녁이 아까 그런 거 있어 뭐 어디 배우기간 살짓을 넘기잖아 응 아 아빠 아빠 살짓을 하면서 늘은 거잖아 근데 나는 진짜 숭제하게 이렇게 가다가 수직으로 늘었어 진짜 하루만에 늘었어 왜 그러는지 알아? 처음에는 배일까봐 무서움 때문에 느리게 하게 되잖아 어느 순간 옛날 첫 신혼집에서 교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모양이며 이 칼손이며 에이 손을 써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그냥 해보자고 내가 다다다다 했거든? 그 진짜 그 생각 한 번 때문에 5분만에 갑자기 칼질이 돼 오늘 나중에 배요? 그만마다 다른 거지 않을까? 그 감각이 오지 않은 거지 않을까? 아빠가 엄마 다칠까봐 칼을 안갈은다고 줘요 그래서 진짜 뭐가 하나도 안 써리는데 아빠는 이제 엄마를 지키려고 칼을 안 쓰는 거지 근데 아빠는 요리를 해야 되잖아 아빠는 그래서 힘으로 잘라 우리 오늘 강의도는 그 얘기를 꼭 해야 돼 뭐? 토론 주제 있잖아 아빠가 냈던 문제 돈을 아끼면 안 되는 다섯 가지 아빠가 생각해보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는 사적 대안이니까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기억해 다섯 가지 당연한 얘기도 포함된 건가 그렇지 당연히 얘기한 거 우리 얘기를 다섯 가지 알았지 우리 세훈이가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를 말한다 다른 거지 빨리 먹고 네, 생각 좀 있어 너무 좋아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자 자 뭐 은 수